나롱이 손가락 댄스 2 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나롱이 게임 나롱이 손가락 댄스 2입니다 이번에는 오프닝 곡이에요 게임 방법은 그 앞에 했던 엔딩곡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곡이 다를 뿐이에요 룰루 쏙쏙 랄라마을 뚤뚤뚤뚤 나롱이 저는 발음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 제목이 아무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! 이 제목은 더 가까이 난 갈 수 없을까 나의 친구들은 날 보고 안된다고 말하지만 아마도 좀 더 잘하면 줄거라고 난 믿어 나롱이 두 파도 벌려봐 하늘 높이 날아봐 내 꿈속에서 보았던 저 무지개 넘어 난 룰루 숨 속에 랄라마을에 탈조 저 하늘은 날고싶어 두루두루뚤 내 친구 나롱이 기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A? 어 그 아까 엔딩곡보다 더 점수가 안 나왔네요 이게 나름 열심히 뚜대렸는데 어 의외입니다 이게 A 밖에 안 나오네 이게 어 예 나롱이 오프닝곡 예 예 애니메이션 오프닝곡 인데요 예 안타깝게도 제가 알아보니깐 안타깝게도 나롱이 제작사가 망했습니다 망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제 그 신작이 더이상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예 그게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네요 예 여러분들 중에도 안타까워 하실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작이 뭐 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된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나롱이 추억엔인데 나름 이제 참 아쉽습니다 예 이렇게 나롱이 손가락 댄스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